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간밤 있었던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내년은 소형주의 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또 한 번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제프리스의 소형주 전문 애널리스트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GDP, 국내 총생산이 4% 이상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인텔레스트 레이트, 금리도 인상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소형주가 상승한다라는 건데,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다음 장 살펴보시죠. 결과적으로 러셀 2000,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내년에 약 9% 상승할 겁니다. 여기에 따라 2350포인트 수준에 도달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내년 증시 전망,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 주의평을 듣고 왔습니다. 러셀이 내년 약 9% 상승한다. 중소형주가 시장을 좀 견인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셀 지수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1984년도 러셀 인베스트먼트에서 자기네들이 경기 민감도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데요. 러셀은 러셀 3000이 있고, 2000이 있고, 1000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눠지는데, 3000은 대기업이고, 2000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주가 변동을 하는 것은 1000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지금 2000을 찍어서 나왔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를 재는데, 경기 바로미터다라는 그런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게 러셀 2000인데, 이것이 그럼 내년도에 9%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은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4% 정도 된다. 여기에는 분명한 제한이 하나 있죠.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렇다면 9%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고요. 사실 애플 시총 다 더한 거고, 러셀 2000 다 더한 거고 하면 애플 시총이 벌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변동성이 크게 팍팍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히 경기가 활발하게 다시 민감,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숫자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소형주가 내년 시장을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우리 또 중소형주를 잘 선별하셔서 종목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은 말했지?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셀럽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강민정 게스터? 네, 주말 새 찰리 멍거의 이 가상화폐 시장이 버블이 특히 심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기관 투자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타박의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누군가가 margin call, margin call을 해서 forced to sell, 강제로 팔린 것 같다,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다음 말도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요. on the weekends, 주말에 thin, 얇아지는 경향, 즉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같은 하락세가 exacerbated, 악화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구매자들이 다시 유입을 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취했다는 분석인데 반대로 앞으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앵커님과 고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악몽의 토요일이었다. 다들 카카오톡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패닉셀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전체를 분석을 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숫자들이 조금 나빠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니까 거시경제 나빠지면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차익 실현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지켜보는 상황으로 가자. 이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차익 실현하면서 위험 회피에서 지금 일단 시장에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을 대규모 청산합니다. 그것이 현물 시장에 지금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달 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두 달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비트코인이 기술주하고 동조화가 100% 됐어요. 이번에 주말에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지금 사실 우리 비트코인은 이런 인플레이션 때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디지털금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런데 위험 회피가 아니라 위험 선호의 대상이 지금 돼 있는 듯해서 사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로 지금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거시경제 지표가 외견산으로 나온 거에 그 단순한 해석으로 인해서 패닉셀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무거일, 나월, CPI의 어떤 숫자들.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는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큰 폭락, 큰 급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평탄화하는 과정을 지금 가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어쨌거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급락의 원인은 지난 몇 달 동안 30% 이상 올랐다는 가격이 오른 게 사실은 가장 급락의 원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잘 이번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정리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팔구를 계속하면서 시간당으로 가시는데 이제 이걸 끝까지 갖고 가야겠다 분신들은 크리스마스 딱 거기까지 엎어놓고 계속 지켜나가시는 부분들이 더 좋겠다 이거죠. 사고파는 행위들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강민정 캐스터 네 JP모건이 내년을 위한 기술주를 선정했습니다. 더그 애널리스트의 말말말입니다. 자 올해는 기술주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분기점, 분수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가 선정한 주식 목록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약 대여섯 가지의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맨 밑에 있는 아마존이 최선호주였습니다. 수익 면에서 가장 다양화돼 있다는 평가였고요. 또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광고 성장이 좋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와 트위터 같은 주식들을 담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셀럽의 말말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고무님. 그러니까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일단 오미크론이 어쨌든 아직까지 변수로 있기는 해서 리오프닝을 봐야 될지 기술주를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고무님은. 기술주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술주가 올해는 축구로 따지면 센터포드 공격수인데 자기 개인기로 해서 골을 잘 넣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기술주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기술주는 내년부터는 축구에서 이 소위 말하는 어시스트를 잘할 수 있는 게 기술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JP모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몇 달째 얘기하는 거는 기술주가 이번에 끌고 갔습니다. 올해 이제 좋은 지향을 끌고 갔지만 내년도에는 전체 시장까지 같이 끌고 갈 게 기술주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주가 다른 업종의 수익성 향상에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내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AI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종목까지 끌고 가는 즉 기술투자가 내년 시장의 주로 주 동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JP모간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아까 나온 6가지가 그 동력의 엔진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금 JP모간의 서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뭐 이거는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년 동안 온택트, 언택트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기술주들이 플랫폼을 완전히 강화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주가 다른 산업의 타업종의 수익성 향상까지도 분명히 끌고 가는 해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기술주는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굉장히 좋은 동력으로서, 상승 동력으로서 자리 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사실 미 증시에서 기술주를 빼놓고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꾸준히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는 내년에도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최양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마레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